와 이렇게 하고 뒤는 사실 모르니까 단서 절만 들리는거에요 뭐냐면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다같이 흥겹게 놀보고 가자 해서 노다가세를 선물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 다리 떴다 지도록 노다나가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법이 굉장히 쉽죠 이걸 또 먼저 보시면 아까 자꾸 인정 보이신다고 제가 그쪽으로 읽으시겠죠 노다가세 노다가세 노다나가세 저 다리 떴다가 지도록 노다나가세 제가 암소절을 하면 따로 하겠습니다 노다나가세 노다나가세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시작 노다다세 노다나가세 자 저 다리 떴다가세 저 다리 떴다 지도록 노다나가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다리 떴다는데 떴다가 미치면 됩니다 고개를 들었다 내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들으세요 자 시작 저 다리 떴다니 떴다 지도록 노다나가세 자 노다가세 노다가세 노다나가세 저 다리 떴다지도록 노다나가세 이거는 넣을 수 있겠죠? 잘 외치세요 좀 더 시큼한 겁니다 잘해볼게요 노다가세 노다가세 이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 다리 떴다 지도록 노다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야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으으으으 아라리가 낫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소절은 내가 컨디션이면 안좋다면 제일 빨리 가야된데 이러고서 다음에 들려준다고 그러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10년 하시면 앞에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저 우리 노랑모자 스친 우리 네 의자분 한번 나와주시고요 어후 우리 양목이 주신 우리 남자분 작가님 자 우리 그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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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이 작아낸지 까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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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많아서 부기하게 할 것 같은데 박수로 결정을 합니다 자, 우선은 호스트레이비, 여자분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아리아리랑 같이 해주시고요. 같이 해주시면 돼요, 혼자. 노다가세, 너 잘 기억하세요. 노다가세, 노다가세. 노다가세. 아리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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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노다가세 할 때만 혼자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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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랑 쑥이 슬기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쑥이 슬기랑 아라리가 난데 오다 마세 오다 마세 오다 마세 오다 마세 아리아리랑 쑥이 슬기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쑥이 슬기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아리랑 쑥이 슬기lot 아리아리랑 쑥이 슬기랑 Joan amazing